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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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이걸로 이겨봐요 너무 싶은 게 있는데요 오케이. 그럼, 당신과 권혁이? 권혁님과 얼마나 진하신지? 저는 정말 친한 것 같아요 인도시오, 레드플레트 인도시오, 프리플레트 제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권혁님과 함께하는 권혁님은? 오늘의 공연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공연을 할 수 있다면? 퀴즈! 그의 공연을 할 수 있다면? 다음은? 저는 이 공연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아주 자연스러워 저는 정말 잘생겼네요 다행히 잘생겼네요 저는 너무 걱정하고 미안해요 저는 정말 걱정하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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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즐거운 가게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색이? 보색이! 1, 2, 3, 4, 5, 6, 6, 7, 8, 9, 10, 11, 11, 11, 12, 12, 13, 13, 14. 여러분이 보색이? 여러분이 보색이? 4, 5, 6, 7, 11, 11, 12, 13. 가뿐이 지금 나가면 저녁 enta아라 여러분, 여러분 어둡 때는 자유가 아니니까 저는 날씨가 아주 솔직한 게 그래서 그게 더 솔직한 게 그게 저는 이미 오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에에에에에에에에여 해! 에에에에에 단두를 단둘 단두를 단둘 할빵 inander 아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먹방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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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비에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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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